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솔직히 지금 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 행복합니다 영대장 이제 상카만 가야겠다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